창의 시원스트는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남자잖아요? 평상시에 아무래도 좀 묵직하고 기능적인 제품들만 많이 찾았었는데 이 빈토 아시죠? 저희 처음 만난 날 보자마자 제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야 진짜 예쁘다 그 다음에 바로 제가 돌고래로 변신했죠 남자인데 오! 맞아 맞아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부드럽고 손에 달라붙지는 않는데 그립감이 되게 좋아 손에서 그렇다고 쉽게 미끄러지거나 떨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코지 피니싱 마음처럼 되어있어요 그래서 좋은게 뭐냐면요 사용하실 때 그냥 손에 착 감기면서 내가 아까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강력한 진동 보여드렸죠 6단계로 사용하셨을 때도 손밖을 벗어나거나 하지가 않아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한테도 선물용으로 딱이라는거에요 딱이에요 이런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TV를 보면서 아니면 물이 마시고 싶네? 걸어가는거죠 타노스에요? 그냥 걸어가는거구나 아니 타노스잖아 타노스 진짜 요렇게 진짜 이렇게 3단계로 이러고 다니면 어우 너무 좋아요 진짜 요렇게 얼마나 건강해 진짜